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 입니다 자 오늘 종목분석방송 이번 시간에는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이렇게 업종 대표주군에 있는 IT전기전자 중에 비교적 약간 마이너 로 제가 분류해 놓은 전기전자 업체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LG전자 우리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경희오빠도 다니는데요 자 LG전자 최근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락추세 전환 이후에 돌려내는 모습 보고 닥터케이드 좀 접근했다가 좀 좋지 않은 결과도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닥터케이는 솔직해요 이렇게 손실을 본 종목도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자 적어도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보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무너뜨려지면 이제 추세가 상승 전환 되던 것이 실패가 되는 것이죠 꾸준히 여기 트렌드 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위로 자꾸 아 상승 하려면 저점을 높여가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를 힘없게 깨고 난 이후에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쫙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낙폭화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60일권의 장에 봉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는 간단하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가전제품입니까 건조기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고질적으로 휴대폰 사업 쪽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다가 건조기 이슈도 있고 그 바람에 주가는 그대로 좀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진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전 상황에 6만원권 정도는 지킬 것이다 했고 5만 8천원까지는 조금 빠졌으나 여기 앞전 직전 저점 부위죠 여기 부위에서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낙폭화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60일에 저항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수급은 한 3일 정도 기간이 들어오고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에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이 약간 매도세에 출해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IT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66,700원 강하게 돌파하고 밀릴 때 적당히 밀리면서 다시 상승은 강하게 나와야만 추가 상승 가능한데 6일권인 66,700원권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 오일성 깨버리면 또다시 힘없이 좀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삼성전기, 삼성전기 MLCC 적청 레이어드 세라믹 콘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안에 전기를 저장해 놓는 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도체와 반도체를 이렇게 누적으로 쌓아놓음으로 해서 전기를 필요할 때만 반도체에다가 흘려보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삼성전기가 추세 좋게 이렇게 가다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삼성전기의 큰 매출처 중에 하나인 중국의 휴대폰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듬으로 해서 가치 수요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정도부터는 급격한 상승폭 다 받나 봐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다시 조금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던데요 강하게 지금 121선까지도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나오고 있고 비교적 강하게 밀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옆으로 행보하니 만약에 위로 뚫는다면 이제 10만 5천원권에 241에 저항만 돌파한다면 11만원권 정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최근에 아직까지 수급은 별로 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종목도 9만 3천원 정도 여기 밑에 이평선들 밀집되어 있는 권력 만약에 빠지더라도 여기 정도만 지켜낸다면 다시 반동 시도 나오고 좀 왔다갔다 하다가 추가 상승 충분히 현재는 가능해 보이는 권력이다 그러나 밑으로 쳐지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좀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지 않고 강하게 위쪽으로 쏜다면 10만원권 위로 강하게 쏜다면 주가의 힘은 더욱더 강하게 상승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는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0.31% 상승 자 오늘도 역시 장이 조금 루즈한 장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정도만 끝나면 좋겠다 했는데 만족합니다 저는 자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코람코 석유시설에 폭격 드론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시장 출렁하고 유가 급등하고요 지금 아시아권 상해종합이라든지 홍콩은 마이너스 1.2%대 이렇게 하락 중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옆으로 횡보정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횡보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뒷배경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수 방어 내지는 저점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세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외국인 좀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일 연속으로 팔고 있는데요 코스피 잘 그래도 방어해 주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선물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 주면서 컨트롤해 나가는 상황이다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외국인 기관 다 매도세 나오는데도 오늘은 특별히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청 상위의 대부분 종목들이 코스닥은 바이오이기 때문에 의외로 강한 모습 보여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향도 짚어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구조조정 노력도 하고 있고 이제 경영진 교체도 있는 걸로 뉴스에서 봤는데요 자 워낙 업황 자체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상당한 하락 추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 이제 조금 벗어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 좋아보이는 정도 상태는 아니구요 자 요거 헷갈리니까 그냥 빼버릴게요 그냥 채널만 이렇게 보면 하락 추세 돌파하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위에 아직까지 하락 채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바닷건 탈피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는 상승 전환을 하려면 뭐가 많다? 저항이 많아요 여기 곳곳에 저항이거든요 이게 전부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종목들과 비슷하게 LG전자하고도 비슷하게 61권까지는 최근의 트렌드가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들 반등 넣는 시장 저점에서 반등 넣는 것과 같이 괴를 같이 하는 반발 매수세에 들어와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기간의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구조조정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인지 기간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15,600원권인 여기 강력한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고 61권이니까 저항권이거든요 여기를 밀릴 때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항은 뚫을 때 강하게 뚫어야 되고 지지 그러니까 저항을 뚫을 때 강하게 뚫어야 되고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스무스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여기와 같이 그죠? 강하게 돌파 시도 위에 옆으로 슬슬 슬슬 키면서 조정 받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 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면서 60일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15,600원 여기 저항을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위에 계속 저항이 있고 17,000원대도 저항이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 14,300원권 20일 올라올 거거든요 거기를 시켜낸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볼 수 있겠으나 만약에 힘없이 무너뜨린다면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신규 매스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는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준다면 좀 관심 가지는 정도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에 관심 가지시는 게 좋다 닥터케이는 하이닉스에 일단 매수를 들어갔다 앞전 방송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했죠 어차피 다 같은 전기전자군의 종목들 제가 방송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분석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방송 참여도 높아지고 있어서 닥터케이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될 수 있도록 방송도 다양한 컨텐츠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로 닥터케이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도 한번 좀 날려주십시오 주식방송, 주식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한번 봐라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자 저는 또 오늘 저녁 8시 50분에 야간방송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빠이빠이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십시오